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엠바고가 풀린 AMD 그래픽 카드죠. 오늘은 바로 이 라데온 RX 690 XT를 잠깐만 침묵해보려고 해요. 제가 대여받은 물건은 웨이코스 사에서 수입한 파워클럿의 레드 데빌 모델이고요. 어 이름답게 크기부터 무시무시하죠. 슬롯을 3개라 잡아먹을 만큼 두께도 상당한데다 여기 보이는 파워 커넥터의 경우에는 8핀짜리를 무력 3개가 먹습니다.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 친구 전기세 측면에서는 정말로 데빌이라는 이름값을 하더라고요. 여튼 디자인 역시 데빌답게 굉장히 강력하고 사악해 보이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플라스틱과 금색이 뒤섞인 전면 하우징 부분과 금속 재질의 백플레이트 그리고 브래킷까지도 전부 다 블랙 계열인데 말 나온 김에 포트 잠깐 설명하자면 HDMI 포트가 하나가 있고 DP 포트가 3개 구성되어 있네요. 여튼 디자인적 측면에서 유일한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게 정면에 이 붉은 로고랑 이 RGB LED입니다. 이 LED의 기본 세팅 컬러가 상당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끔찍한 편인데 일단 이건 테스트용 본체 결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건 또 처음 보는 장비라고요. 아 이것도 자랑 아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공개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허수아빌 컴퓨터님이 도움을 받아 최대한 무난하게 구성한 세팅이고요. 현재로서는 AMD 그래픽 카드를 리뷰하는 만큼 AMD 5800X 3D를 장착해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파워인데 이 그래픽 카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최소 시스템 파워 수치가 무려 950W예요. 그래서 저희 역시 1050W짜리 모듈러 파워를 준비가 아니라 마이크로닉스로부터 협찬받아 장착해줬습니다. 관계자 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선정리도 정말 완벽하게 끝났으니 이제는 그래픽 카드에 전원팬을 꽂고 전원을 넣어볼까요? 자 바로 부팅해볼게요. 어 잠깐 불 좀 꺼볼래요? 디아블로 눈깔 같지 않아? 네 정말 찐 붉은색 RGB로 세팅된 기본 세팅값이 매혹적이고도 무섭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취향이 아니라면 동봉된 5V 3핀 RGB 케이블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스펙상 향상폭이 전작인 6900XT 대비 그렇게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의 경우 엔진 클러기 부스트 기준 2435MHz까지 올라간다고요. 위랜 같은 경우에는 6900XT와 동일한 GDDR6 16GB이긴 한데 메모리 클럭이 올라서 18GB per sec까지 나온다는 건 그나마 당일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점수 상승폭이 알려진 6900XT의 점수에 비해 그닥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신제품치곤 파급력이 약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MD가 최근 1에서 2년간에 걸쳐 선보였던 기술 중에 사람들 입에 꽤 오르내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라는 거고 두 번째는 RSR이라는 건데 목적부터 말하면 둘 모두 프레임 값을 올리는 기술입니다.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가장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초당 몇 장의 이미지를 처리하느냐 즉 프레임 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가 떨어지면 사용자면 화면이 버벅거리고 또 끊긴다고 느껴지게 되니까 제조사들은 각자의 기술력을 이용해 프레임 값을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일단 먼저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부터 말하자면 기본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비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A 지점에서 B 지점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채운다고 칩시다. 이때 소주장을 쓰는 게 빠를까요? 큰 바가지를 쓰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큰 바가지죠. 똑같은 상황이 게임을 하기로 발생합니다. 게임이란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작업 영역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계산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그림의 영역이죠. 주인공이 총을 쏘면 그 총알이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지 그 총알이 박히는 물질은 총알이 닿으면 직후 깨져야 하는지 터져야 하는지 아니면 자국에 남아야 하는지를 계산해야 해요. 이때의 계산은 주로 CPU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CPU에서 나온 값은 다시 그래픽 카드 영역으로 옮겨졌다가 초당 60장 정도의 이미지로 그려지며 게이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문제는 CPU에서 나온 데이터가 그래픽 카드 쪽으로 옮겨질 때 한 번에 옮겨질 수 있는 용량이 과거 초집자만에 따라 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CPU에서 그래픽 카드의 V램으로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가 256MB로 한정돼 있어 병력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때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라는 기능은 이 256MB라는 제한을 없애줍니다. 제한이 사라지니 더 빨리 데이터가 정성될 수 있고 이론에서 그래픽 카드 내에서 그림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초단 그려지는 그림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곧 프레임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겠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실험부터 해봅시다. AMD 라디언 그래픽 카드로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같은 AMD 라이젠 CPU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텔 엔비디아도 정확히 같은 원리의 리사이저블 바 라는 기능이 있긴 한데 여튼 오늘 준비된 건 AMD CPU와 AMD 그래픽 카드니까 곧바로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 기능을 켜고 게임을 열려봅시다. 저희가 게임을 해보니까 해당 기능에 큰 도움을 받는 게임도 보이고 그렇지 못한 게임도 보이긴 하네요. 사이버 펑크나 어세신 크리드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인 향상폭이 느껴지는 반면 대그나 코럽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의 향상이 크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 기능을 켠다고 손해를 볼 일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게임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RSR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게임이 계산과 그림의 영역이라고 했었죠. 이때 그래픽 카드가 조금 더 그림은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일정의 트릭을 쓰는 걸 RSR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그리는 그림이란 게 사실 픽셀 하나하나마다 색깔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4K다. 뭐다 하면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일반화됐어요. 문제는 이렇게 해상도가 늘어나면 컴퓨터가 칠해야 하는 픽셀의 개수가 200만 개에서 800여만 개까지 4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계산할 때 많아지고 채워야 할 픽셀이 많아지니까 한 번에 그려낼 수 있는 장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릴 때 해상도를 낮춘 상태에서 즉 큰 픽셀의 대강 그림을 그리고 이걸 출력해서 내보낼 때에는 다시 픽셀을 쪼갠 뒤 가장자리 부분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적당한 색을 기계적으로 쳐내는 방식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걸 RSR이라고 하는데 직접 볼까요? 이게 RSR을 돌리지 않은 기본 4K 화면이고 이건 4K보다 해상도는 한 단계 낮지만 RSR을 켠 화면이며 이건 앞과 같은 해상도에 RSR도 끈 화면입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보이긴 보이죠? 실제 4K보다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봐줄 만한 결과물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래도 화면 전체가 조금 뿌옇게 보인다는 느낌은 실질화롭습니다. 또한 이 RSR 기능의 경우 앞선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에 띄는 프레임 향상의 폭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컴퓨터 성능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주로 고해상도 환경에서 그럴듯한 결과물을 원하는 이들에겐 나름 나쁘지 않은 만족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전에 AMD에서 비슷한 원리의 FSR이라는 기능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문제는 이 FSR과 RSR을 한꺼번에 켤 경우 작업량이 2배가 돼 이미지 품질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광고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만 켜드려면 좋겠죠. 참고로 경쟁 사회는 이와는 약간 다른 DLSS라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건 제가 대면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신형 그래픽 카드 라데온 RX 6,950 XT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기본적인 성능 향상의 폭은 전작 대비 그렇게까지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AMD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 특히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나 RSR 기능을 활용하게 될 경우 유의미한 상승폭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은 나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이 테스트 장대로 활용해 더 정확하고 흥리던 리뷰의 콘텐츠를 준비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끝! 구독은 무료잖아요. 얘는 미료입니다.